안녕하세요 의사 출신기자 동아일보 이진환 의학전문기사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대 옆에 위치한 라이트펀드라는 것에 와있는데요 라이트펀드는 바로 여러분 빌게이츠 재단 아시죠? 이 빌게이츠 재단과 한국정부 기업이 공동출자해서 만든 국제보건연구기금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확산 때는 걱정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확산에 막는 백신도 바로 이곳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 문창진 라이트펀드 이사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제가 지금 라이트펀드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전 복지부 차관, 식약청장까지 얘기하신 문창진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헬스기술연구기금 라이트펀드 이사장 문창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사장님 제가 라이트펀드 살짝 얘기는 들었는데 유명한 빌게이츠 재단이 후원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언급한 아주 유명한 기금이더라고요 근데 시청자들 잘 모를 것 같아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라이트펀드는 세계공중보건증진을 목표로 한국정부와 기업 또 게이츠 재단이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해서 만든 연구기금입니다 2018년 7월에 설립이 되었고요 개도국 감염병 문제 해결에 필요한 치료제나 백신 진단기술 디지털 헬스기술 연구를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정말 독특한 구조인데요 빌게이츠 재단과 또 한국정부 그 다음에 기업이 3자가 공동 출자한 거잖아요 한국기업과 정부가 이렇게 출자한 건 이해가 됐는데 빌게이츠 재단이 대체 왜 한국에다 이렇게 출자를 하게 됐는지 그 배경이 어떻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게이츠 재단은 세계공중보건증진과 빈곤 대체를 위해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습니다 또 한국정부는 ODA 사업을 통해서 개도국의 보건유료 사업을 지원해온 역사가 있죠 그래서 한국은 또 바이오 분야의 재형 개발이라든가 제조기술 또 ICT 기술이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게이츠 재단이 한국에 이란 강점을 잘 활용하면 국제보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실천한 기간을 공동으로 설립하자는 논의가 있었고요 이 과정에서 또 이 취지에 동조한 국내 기업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설립이 가속화되었습니다 네 역시 길게재재단이 보는 눈이 있어서 우리 나라의 ICT 기술도 인정하고 바이오 업체 인정을 한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라이트펀드가 벌써부터 수많은 곳에 연구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독특한데 특히 코로나19 관련해서 백신 분야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대체 연구 분야 어떤 분야이고 한 연구당 지원금도 어마하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감염병 문제 해결에는 백신과 치료제가 필수적인데요 암이나 고혈압 당뇨와 같은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만 감염병 연구에 대해서는 별로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이 감염병 문제는 한 번 발생하면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전염병 뿐만이 아니라 풍토병이나 인수공통 전염병도 상당히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감염병입니다 라이트펀드는 이러한 감염병 연구를 대상으로 한국의 산학연, 기업, 학교, 연구기관이 한 곳 이상 참여한 연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중대형 과제하고 소형 과제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형 과제의 경우에는 후기 개발 단계에 있는 임상연구를 발굴해서 과제당 최대 40억까지 지원하고요 소형 과제는 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증명하는 연구를 발굴해서 과제당 최대 5억까지 지원을 합니다 역시 비감염성 질환은 돈이 되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감염성 질환은 돈이 안 되니까 투자를 안 하는데 라이트펀드에서는 바로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것이군요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확산도 되고 하다 보면 급등이 많은데 특히 코로나19 백신 분야도 투자를 한다고 하셨어요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재단은 이번에 코로나19 과제를 지원하게 됐는데 전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이러스 벡터 운반체에 기반된 코로나19 백신 연구인데요 이 연구는 홍력 바이러스와 수포성 구내염 바이러스의 벡터 운반체를 이용해서 코로나19 백신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개발이 되면 다른 유행성 바이러스 질환에도 널리 쓰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나노계를 이용한 설하 투여용 코로나19 백신인데요 10억분의 1주 중에 극도로 미세한 나노결 제형의 코로나19 백신을 혀 밑으로 녹여서 투여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또 저희 재단은 마이크로 니들 기술을 이용한 코로나19 DNA 백신 투여 기술 연구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연구는 머리카락 굵기에 약 1,000분의 1 수준의 아주 미세한 바늘들을 여러 개 배열한 마이크로 니들 기술을 이용해서 백신을 투여하는 기술입니다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 DNA 백신을 피부 세포 내에 통증을 많이 줄인 상태로 효과적으로 주입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우리 K-방역이라고 불렸던 바로 진단 분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도 지원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재단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 연구도 아울러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구로는 코로나19 또 사스 인플루엔자 AB형 바이러스를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모바일 진단 플랫폼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호흡기 감염병을 유발할 수 있는 네 가지 바이러스를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모바일 진단 기기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 10원의 현관 기술을 활용한 비용도 적게 드는 또 현장에서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스마트폰을 활용한 코로나19 현장 분자 진단 플랫폼 연구도 있는데요 이 연구는 유전자 증폭 장비인 PCR 장비가 있잖아요 PCR 장비 없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정량 수치로 코로나19를 진단할 수 있는 신속 진단법입니다 또 저희 재단은 TIST 해석 기술 연구도 지원하고 있는데 두 가지 과제입니다 하나는 AI 기반 흉부 엑스레이 진단 기술 연구인데요 이 기술은 코로나19를 비롯한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적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개발하는 연구입니다 저개발 국가에는 어르신이 부족하잖아요 어르신이 부족한 저개발 국가에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기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 위험 자가평가 앱 개발 연구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추적 기술 이걸 가지고 코로나19 감염 위험도를 측정하는 기술입니다 확진자의 동성과 자가진단 데이터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코로나19 감염도를 측정해서 방역을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기술의 업체가 다 국내 업체인 것이지 않나요? 네, 국내 업체가 하나 이상 참여하는 기술입니다 물론 연구 과제에 따라서 외국의 업체가 같이 참여하는 그런 연구 과제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발굴하셨습니까? 대단하신데요 네, 사실 아까 백신과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백신도 얘기했고 진단 업체도 얘기했고 디지털 헬스케어까지 다 발굴하셔서 지원을 하시고 계신데 사실 코로나 백신에만 너무 치우쳐서 라이트 펀드가 그것만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면서요 다양한 백신도 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콜레라 백신이 있잖아요 현재 콜레라 백신은 주로 경구용으로 지금 투입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좀 개선해서 이제 주사제형의 콜레라 백신으로 전환하는 그런 연구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또 현재 5가 백신이 있지만 5가 백신에 소음의 백신을 추가해서 영유아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소위 6가 백신 연구도 저희가 지난해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가 백신 그러면 우리 디프테라 파상품 100일에 비염관념,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다 추가로 그걸 또 포함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그냥 딱 해결하는 그런 백신이군요 네 또 있습니까? 네, 또 올해부터는 저희 재단이 코로나19 백신 연구 외에 이제 6개의 백신에 대한 연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2단계 접종 방식의 프라임 부스터 결핵 백신인데 현재 1회 접종하는 결핵 백신의 한계점을 계산하는 그런 연구고요 두 번째는 A형 간염 백신의 저가 공정 기술입니다 이 연구는 좀 적은 비용으로 순도가 높은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백신 제조 플랫폼을 개발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공을 하면 이제 국제보건의 아주 유용한 백신 기술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소개해드릴 것은 4가 수막 구균성 수막염 백신인데 현재 이게 비쌉니다 그래서 저개발국에 보급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을 좀 저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성공하면 저개발국에 아주 효과적으로 보급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회치용 5가 백신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또 여러 가지 전염 감염병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혼합형 필수 백신을 간편하게 접종하고 또 통증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아무래도 패치형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대비 탄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보편적 예방에 인트로킨 7 비강 투여 백신 기술인데 이름이 좀 어렵고 깁니다 이 기술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마이코박테리아 균주로 활용한 또 패치형 결핵 백신 연구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다 연구 비용이 만만치 않게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다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것들이 막상 실제로 제품이 나오게 되면 우리 저개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도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백신에 대한 바로 자급률이라고 그러나요? 네, 자급률 자급률도 높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국내 백신 자급률은 낮습니다 현재 약 한 50% 수준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 결핵이나 수막성 구균 수막염 또 A형 간염 이 세 가지 백신은 아직 국산 백신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이 지원하는 이 3종의 백신이 성공적으로 개발이 되면 국제보건 정진에서 기여할 뿐만이 아니라 국내 백신 자급률을 올리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 국제보건 향상과 국내 방역체계에 큰 기여를 하는 게 라이트펀드는 사실 알게 됐는데요 자, 이 라이트펀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게 바로 벨기에츠 재단 아닙니까? 이 벨기에츠 이사장이 최근 연달아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라이트펀드 기금 확대를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라이트펀드 연구들을 살펴보니까 이게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라이트펀드는 일석삼조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감염병 대응 연구를 통해서 인류의 건강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 기업, 특히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 진출하는 데도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진장되는 데도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이 한 나라의 감염병은 그 나라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또 나아가서 세계 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이 감염병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널리 공유가 돼서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응원의 힘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코로나 백신이 정말 얼른 개발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근심, 걱정, 이걸 빨리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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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